자, 2023 영종국제도시 세계전통음식축제 가을음악회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, 정말 이 가을밤에 진짜로 잘 어울리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.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이지훈 씨와 앙상몰이 함께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풍경과 이 계절과 이 장소, 모든 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마음을 빼앗길 준비가 되셨나요, 여러분? 네,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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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. 저 뒤까지 꽉 찼습니다. 돌아보지 마세요. 돌아보지 마세요. 아, 저 옆에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먹거리가 많더라고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. 뭐 드시기 전에, 뭐 먹기 전에 뭐 먹을지 조금 고민하지 않으세요? 고민을 해야 노래가 시작됩니다. 자, 뭐 먹을지 고민하시죠? 네! 여러분들의 자발적이 참여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자, 뮤직 큐! 자, 이 고기! 뭐 먹을지 고민 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. 자, 박수! 한식량식 중식이시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변이나 떡들도 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남을 때까지 그 다음이 더 디테일합니다. 들어보시죠.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? 오늘은 밤이 좀 별로면 밤이 더 양식인 샌드위치로 막 영원해서 개천많은 나라 널 때 가는 맛지만 결국엔 널 찾게 될 거야 자, 박수! 한식량식 중식이시 매울러 안 매울러 딸이나 밥 나면 넌 넌 넌 더 차가운 거 남편기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남을 때까지 민기 아이, 뭘 복지! 라면은, 라면은 얼굴이 붓잖아요 옥수수! 아 옥수수는 좀 잉잉해 너는 뭐 먹는 거니? 아 뭘 보고 해야 하는지 참 잘 먹었다고 소문이 오늘은 뭘 먹었는지 힘낼 때가 있지만 단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을 기념요 이런 거가 웃음이 맛있어 내가 더 즐거운 선택일지 링키 호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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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게 낮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이제 약간 캄다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나오실 분은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 키럭 커요 먼저 것을 다감인 남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지우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와 네 여기만 제가 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와 흠 이 순간 참아나는 힘이 없던 나 다 살아가다 난 이처럼 멀리 지닌 이 순간 마법처럼 난 묶어왔던 사슴 벗어버린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립뿐 길바야 너 비난과 고난을 던치고 잃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닌 이 순간 내 몸은 내 육심마저 내 영혼 가져다녀 던지리라 바치라 내 땅에 참고 절실한 소원이네 지닌 이 순간 나 바래니 당신이 나를 버리우져 주아여도 내 맘속 내 맘속 깊은 가슴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시기여 오라 다 속성 지닌 이 순간 지닌 이 순간 지닌 이 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